쿠팡 프라시 쿠팡 프라시 쿠팡 프라시에서 장을 봤어요 저는 우유를 많이 안좋아하고 두유를 좋아해서 다이어트들의 필수품 스리라차 두개 묶음으로만 사봤고 요즘 꽂힌 루이보스티 아이스크림 라라스윗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인데도 당뇨가 낮은 편이에요 안 먹는게 제일 좋은데 못해서 이걸 한번 사봤습니다 Creative TV 너무 많이 먹었어요 지금 안 먹었어요 아이스크림 네, 너는 한 시간 더 빨리 사라 오늘의 슬픔은 마치 땅콩 맡아 신 etap yeri 생강 가벼워 언제나 오 akhir 건원 동문 다시 한정도 새싹 сим 연일 uted 살칼해 보이는데? 안티게 조심하라는데 굽창살국수라고? 원래 강남의 지점이 있는데 잘 먹었고 편집사항 잘 먹었고 응 좋아요, 여보? ㅋㅋㅋㅋㅋㅋ 좀 땡겼지 뭐? 하늘은 흐려 포장 주문은 바로 가능한데 가다가 인정 크런티 광복이 다 됐습니다 한 몇 해만 한 몇 해만 4개는 다 찐났대 제일 맛있어 보이는 랩크티가 맛있게 보니 맛있네 저 그래 편집촌 완성 이번에 산 루이보수티 마시면 점심은 따줄 수 있어? 피카소 동동 조림 도착 도착 배가 안 돼 바나나 초콜릿 원래 뭘 뿌리거나 해야 되는데 그냥 그거 했어 너무 예쁘다 아 아 으 으 그래서 오늘의 시드닉을 추가로 드렸어요 오늘의 시드닉을 추가로 드렸어요 오늘의 시드닉을 추가로 드렸어요 미쳤다 맛있겠다 미쳤다 맛있겠다 장훈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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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달라졌는지 모르겠지만 니트 종류로 꺼낼까? 어제 남은 부스 한번 먹을 거예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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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